이어서 원주갑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손꼽히는 원주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후보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원창목 후보 44%,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 41%였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어서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41%로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민주당이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정당은 각각 10% 미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과 소속 정당의 지지율을 비교했습니다. 민주당 원창목 후보의 지지율은 소속 정당의 지지율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의 지지율은 소속 정당의 지지율과 같았습니다. 이번엔 비례대표 정당의 지지도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3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8%씩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정당의 지지율은 각각 한 자릿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가운데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7%,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6%였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